반갑습니다. 스카이베가 레이서 존입니다. 스냅드래곤을 장착한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카이베가 레이서 지금부터 함께 체험하시겠습니다. 현재 일정은 시크릿뷰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. 정면에서 보실 때는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시는데요. 측면에서 보시게 되시면 핸드폰이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.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시나요? 시크릿뷰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듀얼 LCD로 사생활 보호 기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시고요. 시크릿뷰 지금 해제된 모습입니다. 액정은 4.3인치로 넓은 액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. 뒤쪽에 내장이 되어 있는 플래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800만 화소 카메라는 야경 모드, 인물 모드 등 모두 설정해서 디지털 카메라처럼 즐겨보실 수가 있는 스카이베가 레이서입니다. 1.5기가 헤르츠 듀얼 코어로 더욱더 빠른 스피드가 최고의 장점인 베가 레이서 지금 시연해 보시고 계시는데요. 어떠신가요?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체험전으로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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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